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여름이 제철인 체리는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길러온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새콤달콤한 맛과 이쁜 색은 물론 퀘르세틴과 안토시아닌 등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체리와 함께 먹으면 대장암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음식과 체리의 효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리와 함께 먹으면 대장암을 예방하는 음식입니다. 체리의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천연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세포 산화를 억제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 등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퀘르세틴 성분은 대장암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에 따르면 퀘르세틴이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대장용종의 수와 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퀘르세틴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파인애플에 풍부한 브로멜라인은 퀘르세틴의 체내 흡수율을 도와 효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데요. 때문에 체리를 파인애플과 같이 먹는다면 퀘르세틴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예방은 물론 장 건강과 여름철 원기 회복에도 좋으니 체리와 파인애플을 같이 드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체리의 효능 첫 번째는 통증 완화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아스피린보다 10배나 높은 소염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체리를 꾸준히 먹으면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을 먹는 것처럼 통증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염 등의 염증을 줄이고 근육통과 같은 신체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니 무리한 활동 시 체리를 드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리의 효능 두 번째는 불면증 해소입니다. 체리의 풍부한 멜라토닌 성분은 불면증의 특효약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내부 분비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체내에서는 극소량만 분비되는 호르몬이지만 체리 100g에는 멜라토닌이 7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실 때 체리를 섭취하신다면 양질에 수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리의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수치 감소입니다. 체리는 글리세믹 지수가 22로 저글리세믹 지수 음식에 속합니다. 글리세믹 지수는 혈당 수치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올리느냐를 뜻하는 지수인데요. 이러한 체리는 제2형 당뇨병을 조절하고 체중 감량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체리와 파인애플을 같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체리의 효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효능들 이외에도 다이어트, 노화 방지, 뇌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